자 여러분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다른 2차전지들 다 오르는데 왜 대보마그네틱은 안 오르냐?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 포스코, 금양 뭐 존나게 올라요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는 더 이상 상승폭이 정말로 줄어들었죠? 더 이상 올라가기 너무 무거워요 진짜 진짜 무거워요 얘 입장에서는 근데 강장 포스코가 지금 엄청 오르고 있는데 얘는 그러라마 돈이라도 잘 버니까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밑에 이 소재들 양극재, 음극재들라는 소재를 그런 걸 만드는 애들이 지금 아직 안 오르죠? 처음에 이게 올랐다가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도 먼저 이때 먼저 올랐던 게 뭐냐면은 1차 테마예요 에코프로랑 포스코 이런 애들이 이때 먼저 올랐어요 그리고 얘들이 줄어들고 다음에 갔을 때 이렇게 부각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엄청 오르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대보마그네틱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대보마그네틱이 어떤 기업이죠 여러분들? 2차전지 EMF 전자탈철기를 제조하고 임가공을 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가 삼성 SDI랑 공동 개발했죠 그러다가 뭐 습식 시스템 개발하고 근데 문제는 대보마그네틱이 어디 어디에 이제 이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냐면은 LG, LG화학 쪽에 그 다음에 삼성 SDI, 에코프로 BM 뭐 이런 쪽이 다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수산화 리튬 임가공도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는 현재 2차 테마도 이제 분명히 골라서 올라갈 거예요 2차전지에 대한 이제 소재, 가공 등등 많은 기업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기업만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뭐고 있냐? 로마그네틱이에요 여러분들 얘들은 22년부터 매출이 수산화 리튬 임가공 매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있어요 지금? 미국의 IRA 이건 다들 항상 아시죠? 이게 이제 법안도 나왔고 안정적인 이 리튬 공급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국산화에 대한 엄청난 니즈가 생길 거예요 국산화 근데 이 대봉아그네틱 같은 경우는 전자석 탈철기를 판매하잖아요 그리고 양극제, 음극제 이런 이제 말 그대로 에코프로나 포스코 쪽에 이런 쪽이랑 이제 파우더, 슬러리 형태의 탈철 기술 이거잖아요 같이 했다,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거는 원래 얘들도 같이 하던 애들이니까 같이 하던 애들 쓸 수밖에 없죠 기술도 좋고 일도 잘하면 당연히 얘들 써야죠 이 시스템을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 임가공 사업이 수산화 리튬이 지금 엄청 뜨고 있죠 지금 리튬이 전쟁이 또 한 번 더 발발할 거예요 리튬 전쟁이 우리나라 비축분 6일 남았고 6일치 남았고 지금 뭐 하얀 속교라고 불리죠 리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확보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분명히 리튬 관련 업체들은 어떻게 된다?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죠 진짜 그러면은 현재 이 탄산 리튬도 있고 첨가제도 있고 사업 영역 확대가 정말로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 마그네틱이 지금 뭔가 부각을 못 받고 이렇게 있을지언정 조만간 이 진짜 10만 원대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들 아직 시가총액이요 4천억밖에 안 돼요 얘는 지금 1조가 넘어야 된 놈입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 보세요 이번 연도 이 매출이 천억이 일단 넘어요 한 12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한 300억 조금 안 나올 거예요 이번 연도 OPM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마진율이 거의 5% 육박하죠 정말 높은 경우거든요 원래 2차전지 사업이요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얘들은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24년 25년 대보세요 얘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를 계속 맞춰야 되는 애들인데 그러면은 얘들의 이 캡파만 더 넣어나면은 알아서 돈도 많이 벌 거고 알아서 주가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가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럼 24년도까지 가면은 얘기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지금 정말 주가가 싼 편이에요 이 대보마그네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주목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막 이제 목표가 설정 이런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추가 매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비중 정말 다들 많은 소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딱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대보마그네틱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을 만들어놨습니다 영상에서 말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또 까먹어요 문제는 항상 그랬어요 지금까지 맞죠? 그래서 자료집 한 개를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그냥 보시면서 계속 가지고 계셔라 편하죠 여기도 그래서 제가 이 안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자 추가 매출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횜하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거 일정 수급 제가 수급표를 적어놨어요 이 수급이 그대로 따르면요 세력이 매집을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도 무조건 같이 매집해야 돼요 이때 바로 급등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이걸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제가 파일로 보내드리니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보마그네틱 6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직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토익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님 제가 단타이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이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이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드리고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